열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둘, 셋, 어울리너스 안녕하세요 이츠희입니다 네 저희가 활동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너무 멋진 상 주신 더 팩트 어워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를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박준영 PD님, 정욱 사장님, 그리고 변상봉 부사장님, 팀원 부문장님을 비롯한 JYP 모든 식구분들께 너무 감사드린다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JYP 모든 식구분들도 정말 감사드리고 이번 케이크 활동 많이 사랑해주시는 많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있지만의 색깔로 멋진 음악 많이 들려드릴 테니 앞으로도 있지만의 사랑해주시고 지켜봐주세요 네 그리고 늘 어디서나 저희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함께해주시는 우리 미찌 미찌 너무너무 고맙다고 말하고 싶고요 늘 행복한 일만 있길 바랄게요 이상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해주세요 얘기해주세요 네 유나씨 소감 부탁드릴게요 미찌 남은 2023년도 우리 같이 힘내봐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차령씨도 소감 부탁드려요 그래요 차령씨만 얘기를 안해서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안녕 efectатив요 사랑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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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